반도체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2차 전체 소부장은 하나 깔고 있어야 되고 현대차 기아차 하나 깔고 있어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지나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하나 이 다섯 개 업종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바로 아래순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역시 제가 차트를 보는 기본을 말씀드리면 역시 팩트예요 이거는. 그러면 중장기 평선이 아래에 있는 게 좋은 거고 위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차트 분석상으로는.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중장기 평선이 아래에 있고 셀트리온이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더 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에 더 강했죠. 그러면 1월 초의 주가랑 비교하면 조금 오른 상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은 그러면 1월 초의 주가하고 비교하면 떨어진 상태. 그러면 아까 제가 대형주를 보는 이유는 그 산업을 보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약바이오 산업은 올해 상반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아까 삼성전자와 SK하닉스 반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소부장 쪽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사실 똑같아요. 제약바이오에서 국산백실 쪽 또는 치료제 쪽은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셀리드라는 종목이 있었죠? 셀리드는 1월 달 주가가 4만 원이었는데 13만 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진원생명과학이 있죠? 이런 거 다 1조 이상짜리예요. 진원생명과학 2만 2천 원짜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4만 5천 원까지. 그래서 제약바이오에도 선별적 상승은 일어났지만 시가총의 상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티온을 보아하니 상반기에는 안 좋았다라고 평균값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공매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가. 공매도 재개에서 가장 취약한 업종은 제약바이오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공매도 재개하고 나서 사실 지수는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씩 야 이거 너무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까 제가 3전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조정받았던 애들이 다시 하반기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의 지수가 14% 오르면서 못 오른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는 하반기에서 좀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위치는 상반기는 지수보다 못 움직인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동차인데요. 사실 자동차가 제일 다이내믹하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1월 초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19만 원에서 한 일주일 만에 28만 원 갔으니까. 그거 50%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1월 초 19만 원 대비 24만 원이니까 한 20%는 올랐어요. 지수보다 좀 올랐죠. 현대차. 기아는. 기아는 6만 원에서 9만 원이니까 거의 50% 올랐어요. 50%. 그러면 자동차 업종은 지수 대비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중요하다고요? 추세 매매자들이나 야 오늘까지 강했으면 앞으로 더 강했지. 그런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카카오 네이버 또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으로 보겠죠. 반대로 역추세 매매자. 역추세 매매자는 뭐예요? 야 지금까지 못 올랐으니까 오를 거 아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뭘 사겠어요? 삼성전자 또는 셀트리온 또는 앞으로 지수보다 못 오른 애들. 이런 애들을 사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구분을 왜 해드리냐면 정말 주식 투자는 정답이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리고 그 케바케는 사람에 대한 케바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상승 추세를 추종하는 사람인가. 또는 역추세를 역발상으로 저점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또는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매매자인가. 공격형인가. 수비형인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분석하는 업종을 찾아보시면 돼요. 바라보시면 되고. 내가 공격적이라면. 당연히 상승 추세로 빵빵 치우고 가는 걸 따라다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만 내가 보수적이라면. 야 저거 고점에 서서 물리면 어떡해. 나는 떨어져 있는 거 살래. 자기 투자 스타일에 맞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사라 말아라. 이 업종이 좋다 좋다. 앞으로의 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까지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시가총액 탑10에 있는 업종 종목들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하자면. 시가총액 탑10에는 다섯 가지 업종이 있어요. 삼성전자 SKX 반도체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4차 산업혁명 플랫폼 LG와 삼성 SDI 2차전지 삼성바이오로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현대차 기아 자동차 이 5대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갖고 있던 대형주를 갖고 있던 여러분들이 포트에는 반도체 하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카카오 네이버 또는 이것들이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2차전지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아니더라도 2차전지 소부장은 하나 깔고 있어야 되고. 현대차 기아차 하나 깔고 있어야 되고. 삼성바이오로치나 셀트리온 같은 제약바이오 하나. 이 5개 업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종목이 10개 있어. 10개 종목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10개 중에 반도체가 하나 없거나 또는 제약바이오 하나 없거나 또는 자동차 산업이 없거나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사실은 잘못 잔 거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속한 섹터에 성장주니까 그 섹터의 종목을 한 개 정도씩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 말은 꼭 이 10위 안에 들어있는 걸 갖고 있어야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업종은 지금 말은 5개 업종이 우리나라의 시카총의 탑10에 2개씩 들어가 있는 업종이고 그 업종에 부수되는 중소용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게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2차전지 소부장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정말 입 아프게 많고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그루핑해서 어떤 게 우량한지 불량한지 그런 썩은 감자인지 맛있는 감자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재무제표로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 또는 리포트를 보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 차트를 보고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서 종목 선정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식대자 성공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파프리오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안경은 어쩌셨냐고. 네? 안경이요. 안경? 혹시 못 알아듣는 분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까먹었네요. 아니 이 안경 어디 갔습니까? 이 안경. 저 이 안경에 이제 세무사님 친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좀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인상이 좀 안 좋으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조폭이 되신 거예요. 안경 껴서 조폭인가요? 안경은 안 끼고 조폭이 되는 건데. 안 낀 게 훨씬 더 순애고 착해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안경을 어떻게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도 못 할 정도로 저는 안경을 안 끼는 사람이에요. 저기 도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날 끼고 왔던 건 저 정장을 살 빠지고 거의 한 1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에요. 그래서 저 정장을 입으면서 저 셔츠랑 저 타일을 딱 했는데 저게 다 와인 색깔이란 말이죠. 버건디 색깔. 근데 마침 제가 버건디 도수없는 안경이 있었어요. 안경까지 끼니까 더 이제 가장 촌스러운 깔맞춤이 된 거죠. 안경까지 깔맞춤. 그래서 쓰고 왔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다시는 안경을 안 써야지. 안경 다리를 두둥감으로 부러뜨리려. 그래. 부산 명지 국제 신도시님이 사체업 상무 같은. 좋은 감뿌라고. 안잘라선 님이 나름 깔맞춤. 나름 깔맞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는 걸로. 그리고 안잘라선 님 만 원 후원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삼성전기는 이제 사모아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삼성전기가 좀 밑에 있나봐요. 여기 있네요. 32쯤 있어요. 어제 되게 큰 종목이었네요. 이거 어떤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치카총의 탑10까지는 했고 그 아래에서 이제 좀 굵직한 애들을 묶어서 말씀드리면 LG전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기랑 연관을 줘서 말씀드려요.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시가총액 좀 더 내려가면 LG디스플레이.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 LG이노텍까지. 이게 5조 이상에서 LG그룹주하고 삼성그룹주에서 IT 부품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LG이노텍 광학솔루션 뭐 그쪽이잖아요. 카메라 렌즈 뭐 이런 쪽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관련 주. 그리고 삼성전기는 MLCC 관련 주. 마지막으로 LG전자. 모바일 사업부 철수시키고 이제는 전장사업과 로봇사업.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는 IT 부품주들이에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좋다고 봐요. 이 IT 업체들은 저는 좋다고 보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을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성장주 논자란 말이죠. 앞으로 우리 미래산업들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런 주식들에서 수익을 많이 낸 경험이 있는. 왜냐하면 인터넷 시대가 아닐 때 인터넷 쪽에 투자를 했었고. 뭐 지금 같은 경우 2차전지는 여러분들이 요즘 2차전지가 오르는 줄 알죠. 아니에요. 2017, 2018년에 엄청 올랐어요. 그 당시에 2차전지에 투자를 했었던. 뭐 5G는 5G. 아니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어떻고요. 제약바이오 산업이 어디 있었어. 그냥 제약산업이었지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바이오 산업이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미래의 성장산업들에 대한 스토리를 믿고 투자해서 수익을 냈던 사람으로서. 저는 4차전혁명에는 이 IT 기술들이 필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LG전자 또는 삼성전기. LG인오타,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고 좋다고 보고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차트상으로는 삼성전자를 따라가는 차트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업종이 중요하고 같은 그룹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삼성전기 차트인데. 1월 달에 고점 찍었죠. 이렇게 지금 조정을 거의 6개월째 받았죠. 삼성전자 볼까요. 1월 초에 고점 찍고. 이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또는 전기전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로는 조정을 좀 받은 위치야. 하지만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LG전자는 조금 위치가 다르죠.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1월보다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LG전자 1월부터 올라있고. 삼성전기는 1월보다 떨어져 있죠. 좀 더 약한 종목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LG디스플레이는 1월보다 확실히 올라있죠. 19,000원에서 24,000원이면 20% 이상 올라있고. 그리고 LG이노텍은 역시 17만원에서 22만원이고 올라있어요. 그래서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 관련으로 엮어도 돼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가 있어야지 메타버스가 성장하는 것이고. LG이노텍 역시 카메라가 있어야지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님이 준비하신 오늘 자료가 또 있잖아요. 선수 만들어 오신.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ppt가 할애하네.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가 매월 말 매월 초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를 해요. 그래서 예전 코로나 이전 때는 이렇게 1,200명씩 모아서 강연회도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영상으로 유튜브에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데. 마침 또 김작가TV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데 매월 말 매월 초에 나오니까. 그렇죠. 시기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매월 말 매월 초에 제가 하는 강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5는 이제 7월이죠. 7월이죠. 7월에 관심 가질 업종. 그 업종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이런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갖게 되는지. 팔테크. 이야 이거 누구야 이거 도대체. 아니 지금 살 빠져도 저 모습은 충분히 나오지 않나요? 엄청 이렇게 경력이 화려하시네. 우리 세무사님. 공부하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무사님이 이제 몇 개월 전에 내신 책이죠. 슈퍼 개미 왕초복지수업. 오늘 이제 저희 세무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 책 한 권 정도. 주문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 줄 이야기 이 네 가지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책 한 권입니다. 아니요. 다시 한 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게 녹고. 지난달에도 녹화할 때는 이 화면으로 필요 없어. 하고 넘어갔던 화면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팔테크에 대해서. 팔테크는 이제 8가지 항상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팔테크에 맞춰서 8가지 업종을. 근데 이제 앞에 앞에 세 개는 지난달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업종이라는 게 뭐 어디서 뚝딱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매달 하면서도 매달 반도체 관련주는 관련 산업은 안 한 적이 없고요. 매달 뭐 제약바이오주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두 번에 한 번 이상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달하고 겹치는 업종도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업종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박자 투자법 기법의 핵심은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네. 그런 쪽을 저는 반도체 관련주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중에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도 재무제표로만 치면 굉장히 고포이죠. 재료는 많지만. 근데 이제 반도체에는 정말 우량한 중소용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업종을 잘만 공부해도 차트도 좋고 또 이제 비메모리 쪽 또는 차량용 반도체 쪽 또는 부품 국산화 쪽 이런 키워드만 잘만 잡아놓으면 재료가치도 있고 재무제표도 좋고 심지어는 차트도 좋은 그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서 삼박자가 어울리는 산업 반도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벌써 정답을 다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니 아까 우리가 시가총액 상의해서 벌써 봤잖아요. 만약에 상반기 내내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더라면 지수 14% 오르는 동안 오히려 왜 삼성전자 왜 샀어?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우량한 반도체 중소용주를 샀더라면 지수 14% 이상 30%, 40%, 50% 오르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중소용주 소부장주를 찾는데 무슨 천억 이하 이런 거 찾지 말고 적어도 한 5천억에서 2, 3조짜리 해당 종목들은 한 1, 20종목 될 거예요. 그런 종목들 중에 재무제표를 볼 때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좋으니까 반도체 업종이 재무제표를 볼 때는 2018, 2019, 2020 그리고 올해 2021년 1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픽스돼서 그 실적들이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그게 바로 성장성이거든요. 매출액이 증가했는지. 그 다음은 영업이익률이 적어도 10%에서 높을수록 좋습니다. 20%, 30%까지 올라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 이상, 20, 30%까지 나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이죠. 요즘엔 부채비율 100% 이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 딱 찍어보면 다 괜찮아. 그런데 퍼가 막 5호야. 그래서 자세히 보면 부채비율이 200이 넘는 애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물론 금융업은 특수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업은 우리의 예금이 은행의 부채이기 때문에 금융업은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일반 제조기업들은 부채비율이 높으면 안정성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에는 재무제표가 무량한 종목들이 많은데 체크는 3단계로 해라. 첫 번째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갔는지. 그게 바로 성장성.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높은지. 이익성. 마지막으로는 부채비율이 안정적인지. 또는 유보율이 높은지. 이게 바로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재무제표 좋네. 그다음은 차트는 정배열도 모르시면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정배열까지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배열인데 그런 차트를 갖고 있어. 그런데 마지막 재료를 봤더니 재료를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메모리가 좋겠어요? 비메모리가 좋겠어요? 비메모리가 좋아요. 차량용까지 붙으면 더 좋아요. 거기다가 부품 국산화 붙으면 더 좋아요. 이런 애들이 재료를 머금고 있으면서 재무제표도 좋고 차트도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이놈이다. 그 종목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100%는 아니지만 약 70, 80%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삼박자에서는 반도체가 좋다. 두 번째는요. 시가총액 비교법이죠. 두 번째는 사실은 잘난 척하려고 하나도 안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달에 정확히 시가총액 비교법에서 어떤 업종을 말씀드렸냐면 지난달에도 똑같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저 회사에 있었어요. 카카오의 곰돌이랑 네이버의 곰돌이 라인하고 카카오톡이죠. 저거를 지난달에도 그대로 갖다 놨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설명하고 이번 달 설명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지난달에 이 방송을 할 때는 카카오가 사이였어요. 제가 어떤 논리로 말씀드렸냐면 카카오가 3위가 될지 6월 한 달 동안 지켜봐라. 그리고 네이버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이버도 올라가야 한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안 좋고 카카오만 좋고 해서 시가총액 역전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좋은데 누가 더 좋냐 이런 싸움인데 네이버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3위니까 우리가 금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가 따라와도 저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메달 3연패 4연패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브라질하고 독일이 월드컵에서 1등하는 국가가 정확히 10등하는 국가가 따라온다고 개죽지 않고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승 자주 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난달 말까지 저는 저는 사실 틀린 거를 창피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번 중에 5번 틀리는 거는 본전치기지만 10번 중에 4번 3번 틀리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4위인 카카오가 올라오면 저는 네이버가 도망갈 것이다. 저는 그런 예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메타버스랑 이커머스 쪽에. 그런데 카카오가 30%가 올랐고 네이버는 15%가 올랐죠. 그러면서 시총은 역전됐고. 그럼 틀린 거냐. 아니죠. 왜? 네이버에 관심 갖자고 말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목 선정 방법이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순간에 김 작가는 카카오가 더 좋다고. 맞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요. 그래서 종목 선정의 기법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카카오가 치고 올라가네? 그럼 네이버도 관심 가져야겠다. 그래서 네이버를 만약에 샀어도 15% 먹었단 말이죠. 한 달 동안. 그래서 이게 바로 종목 선정 기법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역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번 달에는 또 왜 논했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또 네이버의 메타버스 이슈 계속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의 라이벌 관계. 언제까지 시가총액 3위를 카카오 지킬지. 또는 네이버가 또 치고 올라갈지.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시가총액 2위랑 역전 가능성을 아직은 말하는 건 조금 빠르긴 하지만. 오래하네. 그 가능성도 일단은 그 범위 어레인지 범위에 있는 거죠. 레인지의 범위에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70조가 넘었는데. 네. 아니 SKNS가 주가가 좋을 때는 100조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SKNS의 최고점은 100조였지만. 지금은 뭐 80조 후반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80조와 70조인 거예요. SKNS가 90조고는. 90조. 90조하고 70조. 그러면 90조하고 70조는 한 30% 차이에요. 30% 차이면 카카오가 뭐 한 20% 오르고 SKNS가 10% 떨어지면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건 SK하이닉스 보유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건데. 저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지금 시가총액 저거 20위 바뀌어서. 22, 12, 5위, 3위. 추세라는 건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면 역전 되면 이건 진짜 큰 지각변동이에요. 진짜 큰 지각변동. 3위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SK하이닉스 시총까지 꺾어? 그러면 진짜 사목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확률이 당장 7월에는 없지만.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총 싸움 내지는 진짜 80조까지도 가나?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좋은 쪽으로 말한다면. 얘네의 도대체 고점은 언제지? 고점을 언제 찍을까라는 것도 사실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번에 카카오가 요즘 좀 떨어져서 그러는데. 사실 거의 최고점일 때는 하이닉스는 몇 쪽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조정받고 있다가 좀 올라갔다고 치면 카카오는 사실은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되고 그럼 아까 제가 반도체 소부장들을 한번 봐라. 고량한 거 찾는 방법을 말씀드렸듯이. 그럼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 만약에 삼성전자, SKS 말고 반도체 소부장이잖아. 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말고는 뭐가 있는데. 비슷한 플랫폼 기업을 찾는다든지. 또는 AI 관련주를 찾는다든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검색할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 중에 아프리카 TV가 있죠. 사실 한국형 유튜브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서 막 발을 딛기 전에 원래 아프리카 TV라는 게 훨씬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1조 넘고 더 빨리 좀 움직이고 있어요. 아프리카 TV가 한 2년 전만 해도 3천억 이랬거든요. 그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기업들 이 두 종목 말고도 있으니까 플랫폼 기업들 또는 AI 관련 기업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섹터들이니까 그렇게 좀 검색을 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게 지금 6월에 들어갔고 7월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지금 하반기 7, 8, 9, 10, 10, 12의 세무사님이 8 테마에 계속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8개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게 조정이 만약에 한 달 이상 길어지고 두 달째 조정 들어가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자료에 두 달을 조정받았다. 그럼 사실 살짝 빠질 수도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제가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자주 늦는 편인데 이번 달에 자동차 산업을 안 넣었거든요. 기아차, 현대차가 꽤 조정이 길어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궁금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분산 투자네요. 분산 투자는 주가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산업, 서로 다른 기업을 내가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아직 안 어울리는 업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업종들 다 찾아봤는데 코로나랑 관련 없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관련죠. 얘네가 제일 못 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도 통신업을 사실 말씀드렸는데 이번 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달에 그래도 통신업종 5G 애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5G 또는 통신 3사 움직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 방아쇠 역할, 트레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안 올랐으니까 올라야 돼. 이거는 그냥 순환매적 측면이고 재료가치적 측면에서 한 2개 정도 또는 나아가서 3개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다 써 있습니다. OTT 쪽. 우리가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이런 회사들이 OTT랑 다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OTT 쪽. 두 번째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메타버스 쪽. 그래서 메타버스 쪽이랑 마지막으로는 결국 통신 속도의 측면이죠. 통신 속도의 측면이 우리 5G 안정성이 아직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스몰셀이랄지. 이런 쪽 여러분들이 중소용지를 좀 찾아보시거나 또는 통신 3사 쪽에서는 사실 KT, LG 플러스, 그리고 SK텔레콤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저는 기업 분할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7, 8, 9, 10 한 4달 남았는데요. SK텔레콤의 기업 분할에 저는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 분할이 뭔지, 기업 분할을 왜 하는지,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물적 분할은 악재로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인적 분할을 호재로 받아들이니까 인적 분할을 했던 기업들이 기업 분할 거래 정지 전 또는 공시 나왔을 때 거래 정지 전 주가를 비교해보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데이터를 찾아보시면 통신 3사 또는 5G 부품주에서 좀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가 상한계 암협의 비법. 제가 알기로 세무사님이 과거에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뭐 하신다는 얘기는 못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은 사실 이 기법 자체가 제가 쓴 책 삼박대 투자법에 나와 있는 8가지 기법인데 사실은 상승률 분석 기법으로 바꾸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상한가가 하루에 뭐 한 4, 5개밖에 안 나오니까 상한가를 뭐 따라서 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률 매매 기법이라고 하기엔 좀 약해서 이제 상한가 매매 기법이라고 계속 부르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상승률의 높은 종목들을 계속 분석하다 보면 아 요즘에 이런 게 핫다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대신증권 잠깐 봐도 될까요? 아 네. 대신증권 창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시가총액 비중 뭐 탑10까지 봤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징주에서 상승하라. 여기 있네요. 기준일 대비 날짜를 입력할 수 있고 상승률. 아까 제가 시가총액 분석을 하면 그 업종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래 애들은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SK 하닉스만 보면 반도체가 안 좋았네. 근데 막상 그 아래 애들까지 다 보면 시스템 메모리는 좋았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전 종목을 다 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연결고리를 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계연만 보면 약간 반쪽짜리 분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같이 보면 좋냐면 이렇게 상승률을 보면 돼요. 그럼 매일매일의 상승률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주간 상승률을 볼 수도 있고 또는 한 달 동안의 상승률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어제가 6월 30일이었으니까 6개월 동안 상반기 상승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상반기 상승률을 보면 어떤 애들이 올랐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올랐는지 알면 그 업종이 아까 말한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일이니까 반도체가 분석이 되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거 10위까지 봤는데 10위까지의 게임주도 없었고 음식료주도 없었고 유통주도 없었고 해운주도 없었거든요. 그럼 상승률을 보면 걔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종목이 상반기 거의 10배 올랐어요. 상반기에만. 그런데 이게 대선관련조에 살짝 섞여 있는 애예요. 애니능률도 그다음이에요. 그런데 애도 대선관련조에 살짝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대선관련조는 단기 급등을 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단기 급등이라는 건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선관련조를 안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위험을 선호하고 어차피 100만 원 하는데 6개월에 나 한 2배 먹고 싶은데 그러면 10조짜리가 20조까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카카오 한 종목이었거든요. 2배 올라간 종목은. 그런데 1천억짜리가 2천억 대량률은 그것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럼 대선관련조 중에 지금 이스타코 애니능률 아래에도 대선관련조들이 있단 말이에요. 1호원도 대선관련주고 아래쪽에 있는 대선관련조들이 올라있다. 그러면 대선관련조가 일단 상반기에 개별 종목 상승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또 뭘 볼 수 있냐. 예를 들면 대부시스터즈. 대부시스터즈는 뭐냐면 게임주예요. 게임주. 게임주가 대부시스터즈가 상승률 상에 이름을 올렸구나. 엔시소프트는 사실 좋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그러면 시카총액 1위 기업인 애니소프트는 안 좋았지만 대부시스터는 좋았어. 그리고 어제 펄어비스가 시카총액 5조를 뚫으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어요. 중국판호. 그러면 중국판호랑 관련해서 중국판호 관련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정말 하반기 대여인 크래프톤이 상장이 돼요. 크래프톤 게임주란 말이에요. 크래프톤 상장. 그리고 또 게임주는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메타버스하고의 관련성. 그리고 또 대부시스터즈가 10배가 났대. 그럼 5배가 났대. 제2의 대부시스터즈를 찾아라. 뭐 이런 게 이제 세력들이나 주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게임주는 특히 약간 엔시소프트는 못 가고 있으니까 뭐 한 5천억 1조짜리에서 하반기에 움직일 만한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게임주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캐리소프트 4배가 올랐대요. 데어미디어 3배가 올랐대. 얘네들의 공통점은 약간 그런 아동 관련 캐리언니 뭐 데어미디어는 저쪽이잖아요. 닌텐도 뭐 이쪽이죠. 그래서 캐리언니 닌텐도 아동 관련 그럼 뭐 예전에 핑크퐁 뭐 이런 식으로 아 아동 관련주들 또는 출산 관련주들 영유아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움직임이 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포스코 강판 있잖아요. 그럼 포스코 강판은 뭐예요? 강판이잖아요. 강판. 철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반기에서 아참 상반기에서 포스코가 사실 움직임이 좀 나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10위까지만 해서 포스코를 못 봤는데 포스코는 11위니까 뭐 볼 가치는 있죠. 포스코를 보시면 포스코가 1월달에 27만원에서 34만원 7만원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27만원에서 7만원 올랐으면 뭐 한 30%나 올린 건가? 그 정도잖아요. 27에서 30% 그럼 지수보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포스코 강판은 몇 배 올랐대요. 3배가 올랐대요. 여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를 사는 건 초보지만 판도체 소부장 중에 정말 똘똘하네 사서 지수보다 훨씬 큰 수익이 나는 게 고수란 말이에요. 포스코를 사는 건 그냥 철강업 좋대. 초보지만 포스코가 아닌 다른 중소형 철강제에서 훨씬 수익이 많이 난 거죠. 그 다음 효성 TNC를 보면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화학주 특히 효성 기업 분할주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아 기업 분할이 이런 거구나 기업 분할 공부 재료로도 좋고 또는 화학 업종에서 선별적으로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구나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선익 시스템하고 옵티시스 이런 애들이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메타버스의 시가총액 대장이지 상승률로서의 메타버스는 선익 시스템 옵티시스 이런 애들이 움직였어. 그럼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아볼까 이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죠. 셀리드 셀리드는 또 어때요? 셀리드는 220% 올랐대요. 셀리드는 바로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하반기에 아니 상반기에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애들이에요. 제약바이오주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약바이오주 하나도 없었죠. 셀리드가 제약바이오 1위예요. 그러면 시가총액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오른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셀리드는 200%가 올랐대. 그러면 왜 올랐지? 아 코로나 관련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공부 좀 해볼까?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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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작년부터 20배가 올랐고 오늘 상반기에도 2배가 올랐어요. 13,000에서 4만 하천 2배가 아니고 3배죠. 200%이니까 자기 원금까지 하면 300%인 거니까 3배예요. 그럼 HMM은 뭐예요? 해운주예요. 그럼 HMM을 못 샀더라도 나 해운주 좀 공부 좀 해야겠는데 그러면 몇 개가 걸릴 수가 있어요. 펜호선이 걸린다든지 대안해운이 걸린다든지 뭔가가 걸렸겠죠. 그럼 뭔가 걸리는 데서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을 보는 이유는 여기 아까 효성 TNC가 여기 있는데 이 아래 효성 첨단 소재가 있잖아요. 그럼 효성 TNC는 못 샀더라도 효성 첨단 소재를 샀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세아베스틸이 있죠. 이게 철강주란 말이죠. 그러면 포수고 강판을 못 샀더라도 세아베스틸을 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1위 기업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보기 위한 거고 상승률 상위를 보는 이유는 그 업종에서 10배가 또는 2배 3배 나는 상승률이 제일 높은 그 업종의 종목을 찾는 거예요. 얘를 사라는 게 아니라 어? 이런 대박 종목이 나왔으면 제2의 예 제2의 예 이런 걸 찾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종목 선정 기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여러분 아까 전에 앞서 대선 관련주를 사라가 아니라 그 세트에 어떤 종목이 왜 올랐는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갑자기 오오리가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 오오리는 라이브 때는 가끔씩 한 번씩 등장하죠. 세무사님 때는 사실 세무사님도 오오리 좀 좋아하셔서 하루에 한 번쯤 살아야겠다. 생존신 거. 아 오오리 제가 강아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오리는 그래서 아까 작가님한테 그랬는데 오오리는 사람 같아요. 자꾸 안아달라고 하고 안아주면 정말 가만히 있어요. 애기 같아 애기. 방송을 상영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요. 저는 아까 말했던 대선 관련 정책주에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관련 정책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미국에서 민주당 바이든 정권이 앞선다고 했을 때 가장 잘 올라갔던 게 그린 뉴딜이거든요. 그린 뉴딜이 왜 올라갔어요? 민주당의 정책이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환경을 신경 쓰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 대선 야당이든 여당이든 각자의 정책이 있을 거고 공동의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동의 정책은 무엇일 것이냐. 저는 압도적으로 공동의 정책은 건설, 건자제 일 수밖에 없다. 일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 가장 큰 수준은 뭐냐면 집값이에요. 집값 안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학 원론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라면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데요. 저는 주식 투자도 수요와 공급을 모른다면 주식 투자 성공 못한다고 봐요. 왜? 아니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돈 벌려면 만 원이라는 주가에 사서 2만 원이라는 주가에 팔아야 돼요. 주가가 뭐의 약자일까요? 주식의 가격이에요. 그럼 주식의 가격을 만 원에 사서 주식의 가격을 2만 원에 판다면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떨 때 올라가는지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적용된다고요. 가격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이 건설 건조제 이야기하면서 수요와 공급 얘기를 했냐. 지금 이번 민주당 정부에서 가장 실책으로 또는 국민들이 저항 또는 국민들이 아 이건 진짜 못했잖아. 공감대가 있는 게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특히 수도권의 집값 수도권의 집값이 지금 5년 동안 엄청 올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수요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안 오르게 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수요를 줄이거나 줄이게 하거나 또는 공급을 늘리거나 그런데 현 정부에서 사실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썼죠.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동의 정책이 뭐예요. 세금 많이 거둘 거야. 그리고 대출 억제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정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택 공급을 늘릴 거야. 그렇죠. 야당이건 여당이건 국민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선 주택 공급을 늘릴 거야. 라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느 대선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거야. 라는 말을 안 한 후보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건자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료를 만든지 그래도 제가 오늘 장마감하고 만들지는 않았을 거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테마가 건설건자재 관련주예요. 오늘이요? 왜? 왜냐하면 이런 재료들 때문에 오늘 오늘 걸로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공부한 이유가 그날 어떤 종목이 좋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보세요. 일선건설 이게 이제 소형 주택 관련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면 정산해강 얘가 건자재 관련주 까뮤 E&C 중소형 건설주 다스코드 역시 건설 관련 범양건용 건설주 덕산하우징 역시 주택 관련 하우징이니까 서한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주 대리인 B&C 역시 마찬가지 혹시 서한이 서한 아파트 그 서한인가요? 건설주예요. 서한. 저 서한 아파트 살았는데 갑자기? 갑자기? 반갑다. 서한이 알고 있잖아요. 아파트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써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 저 자료 진짜로 미리 만든 거야? 그럼 내가 못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못하러 거짓말을 해. 그러면 야 너는 신기 있어? 아뇨? 아니 대선이 내년인데 정책은 분명히 주택공급 관련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미리 만들어놨는데 오늘 그게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앞으로도 계속 올리니 오늘 오는 종목들이 계속 올린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건설주 건설재 관련주 중에서 재무제표가 좋고 차트도 좋고 재료도 있는 종목들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게 확률적 접근이에요. 중소형 건설주가 모두 다 오른다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10개의 중소형 건설주가 있으면 7개는 오르지 않을까요? 6개는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야 확실해? 아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만 10개 중에 6분만 맞추면 된다고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4점이 7번째 4점이 60번째 20번째 10번째 khu